어떡해. 나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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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. 어떡해. 고생했어. 연극부 두병 총원. 연극부 두병 총원. 형 끝내자 형 그냥. 오셨습니까? 아. 야. 진짜 힘들어. 누구 쳐졌어요? 아 너무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서 솔직히 말해서. 티비에서는. 그렇게 전력 진출하면서 달리는지 몰랐어요.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. 하하 선배님. 장난 아니었어. 진짜. 진짜 빠르더라. 진짜 빠르고. 진짜 빠르더라. 진짜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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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일로와 야외로. 야외생활 좀 해라 영국부야. 야외생활해. 나와. 아 서욱지호 넌 뭐야 너는 지금. 저 육상구야 육상구. 육상구 쫄바지 쫄바지. 야와봐. 들어오라고 들어와. 왜 겁나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. 쫄바지 입어서 니가 어쩌라고 쫄바지 입었다고. 오빠 왜 오빠가 혼자서 연극부에요. 연극부야 그렇게 됐어. 왜 왜요. 집안 사정상. 집안 사정상 직무를 바꾸게 됐어. 들어와 빨리. 야 너희들이 나오라고. 거기 누구야 한 명. 너희들이 나와. 누구야. 너희들이 나와. 형아 근데 약간 유인하는 느낌이잖아. 응 그래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. 아니 육상하다 말고 뭘 왜 영국을 왜 일로와 빨리. 아니 뭐라고. 뭔가 이상한데 뭔가 우리는 유인하는 느낌이야. 어 누구야 한 명이. 지금 엄청 뭐가 분위기가 오빠 쎄요. 그치. 어 분위기가 쎄. 국정부. 나 이렇게 돌아. 이리와 거기다 보여 눈. 눈이 다 보인다고. 안다고. 보이라고 있는 거야. 아 누구라고 있는 거야. 보이라고 있다고. 이쪽 봐봐. 응. 국정아. 아 이거 아니에요. 아 수도회의 왠일이세요. 아. 야 비효야. 아 시리아 왠일이세요. 뒤에 오자. 뒤에 봐봐. 뒤에 봐봐 빨리. 어이. 형. 여기 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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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러니까 여기 서서. 아 형님 웬일이세요? 아니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어요? 그쵸? 아 형이야? 아 애들을 이끌고 누가 왔나? 아 형님! 아 형님! 아 형님! 이거 벌써 또 시작이야 지회도 한번 하고 그래 악숨 아니야? 악숨 아니야? 악숨 아니야? 그렇지! 왜 이렇게 호락하지 않아? 여자가 없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확 잡아줘 자 지효! 지효! 형님! 지효 일로 돌아! 이리 돌아 이리 돌아 쪼속 вдול아야해 지효! 지효! 이 형아! 형 지효가 도 fella야돼 지효가! 지효가! 아! 아아! 노! 와우우우우우우우 아우이고